아 이 별채 지어야 되는데 뭐하는 거야 아이고 들면 안 들면 안 돼요 밑에서 자르니까 다리가 없어지더라고 저 틀려서 들어가면 다시 한 번만 초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알았어 네 네 거기 구워놓을게요 초대 싸인? 아 네 감사합니다 천이랑 뭐 이거 저거 좀 구하려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파밍 할 수 있는 위치를 일단 내가 딱 정해줄게 지금 집 옆에 다들 별채에다가 나무 좀 통나무 좀 채워줘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진지건설 들어갈 거야 제가 운반하겠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어떤 정비 시간 들어간다 팔도 만들고 이거 저거 예 하하해 뭐 말해 네? 저 아무도 안는데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고기 구워놓을게요 고기를 구워서 놓는 것도 선반에다가 뭐 이렇게 그 고기 놓을 수 있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정돈된 느낌을 좋아한단 말이야 랄프랑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 내가 바다에서 왜 산책을 하고 계시죠? 아니 나는 좀 이것저것 좀 얻으려고 하는거지 설마 지금 남들이 일어났는데 풍경 구경하고 계신거 아니죠? 하하 아니 뭔 소리야 랄프가 초대해야되지 아뇨 초대는 됐는데 그 대기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여 랄프가 해줘야되나본데 아 내가 여기 넥 가빈이 절만으로 저기서 나무 캐고 있네 네? 이게 다른 데는 너무 멀어요 이제 거북이 등급줄 가지고 나중에 뭐하려고 하는거지 가빈이 장나무 줬나? 야무지게 갖다 두고 있죠 지금 아니 저기서 지금 나무 캐고 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절벽을 타고 우리 내려온다 나무가 근데 뭐 거북이를 6회로 먹어도 상관없나봐 배 아프거나 그러질 않네 유기농이잖아 유기농 배축이 많을텐데 그러니까 그런게 아예 없네 하아야 접속됐어? 지금 로딩.. 로딩 화면 중이에요 S 꼭 눌러요 지금 헬기 타고 있죠 아니요 아니요 그.. 그 로비 로딩이 좀 오래 걸릴까요? 네 포레스트 로고.. 뜨고 있어요 아 오케오케오케 첫날에 비해서 엄청 그게 뭐 로딩이 되게 길어졌나봐 나는 그런게 전혀 없었는데 알로란트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알로란트가 저사양 게임이야? 롤 그룹정도? 아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나뭇가지 못캐나보다 이런것도 짜게도 나뭇가지가 아니나보네 아니 나뭇가지 여기 널린게 나뭇가지인데요 아니 나는 바닷쪽에 있잖아 나 지금 뭐할라고 하냐면은 이제 저.. 활 만들려고 깃털이 없잖아요 그냥 깃털 여기서 갈매기 존나 많아 여기 아 그래요? 어 저희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니들 활을 왜 만들어줘야돼? 아니 깃털이에요 깃털 아 깃털? 깃털? 깃털의 재료는 이제 그 화살이잖아 에! 그니까 화살이 있어야 활을 써줘 그니까 내가 왜 니네의 화살을 만들어줘야되지? 근데 뭐 닭 한마리 잡으면은 한 10개 나오니까 깃털 자급자족하시죠 네 라이프야 운반을 좀 하세요 그걸 좀 만들어 그 선반같은거 해가지고 좀 구분감있게 그 저기 식량같은 경우는 뭐 테이블같은데다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네가 좀 해놔 네 별채를 저 혼자 지금 운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 상려르 새끼들이 일을 안한다니까 아니 레더랑 뭐하냐 아니 두명은 나무 캐고 있어요 운반을 저 혼자 하고 있고 두 명이 대고 한 명이 운반해야죠 누가 지금 산책 나가가지고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왜 나한테 뒤집어씌어 이 개새끼들아 나는 저기한다니까 나는 지금 저기 사냥작을 해 누가 저기다 맞조개 잡고 그게 누구를 위한거에요 아니 이 새끼들아 생각을 해봐 아니 원딜 필요해 안 필요해 아니 코피언니 아까는 이거 다 짓고 개인활동 개인정비시간 주신다면서요 아니 대장은 뭘 해야돼 대장은 식솔드를 책임지는 그런 그 사냥을 해야될거 아냐 맞죠 맞죠 그래 밥을 좀 구해봐주세요 밥이 있어야됩니다 밥이 있어야됩니다 밥이 있어야됩니다 어 재프팅하고 와 네 자꾸 튕겨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영양 안 돌아오고 그 게임 들어오기 전에 옵션을 전부 다 낮추고 들어오세요 옵션을 쌉다 최저로 아 네 아 어 근데 라이펜이 존나 빠르게 날한다 배는 속도가 못취차가는데 아양 장강질을 먹었기 때문에 아 이거 도끼가 좀 좋아야돼 이거 도끼 떨어지겠어 도라살 수리도구 수제곤봉 제자활 횃불 천이 없네 네 일단 그러면은 창이라도 들자 정주 어 왜 창이 안뜨지? 잠깐만 왜 창 만들어놨는데 한번 손에 들어야만 이게 되나보다 아 아 양성으로 4개 4개 들고 가고싶다 진짜 그니까 예전에는 그런 수레가 있어서 좋았는데 어어어 어 지금은 수레가 없어 있지 않을까요? 없어 없어 수레 없어 수레 없어 수레 없어요 수레 없어요 수레 없어요 그니까 시스템이 약간 불편해졌어 아니 뭐 집도 짓고 다 짓는데 수레 하나를 못맞는다고 푸 펴 그 하... 갈매기하네 미암... 야무지네 갈무리 하고 지금 한시간째 통닭목만 보니깐 미칠 거같은 원래 그게 밀꾼입니다 그래 지울 거 다 지우고 해야지 으흠 그 갈매기 고기 가지고 갈테니까 좀만 기다려 다들 예 인육을 조금 걸어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아 인육 그만 먹으라니까 얘기를 자꾸 안듣네 아니 왜 자꾸 아니 왜 시발 왜 자꾸 인간을 잡아먹냐고 미친놈아 아니 밥을 갖다주세요 그럼 밥을 아 나 지금 해야라고 하잖아 면병을 하네 인간 그만 먹자니까 자꾸 고기 먹으면 되요 이거 구워놓은거에요 구워놓은거 맞잖아 완전 한고기인데 이거 저기 이거는 고기를 못가져 가나봐 등껍질만 있을 뿐이지 그니까 등껍질에다 파밍할게요 바다 또 오면은 저기하니까 그걸로 뭐 방패같은거 만들 수 있는거 아니에요? 어 야무실거 같은데 그니까 이거 지금 N원수에 맞게 지금 네 마리 이제 지금 가져가고 있어 그거 인벤 열어가지고 한번 울려볼래요 조합대 뭐 뜨나 조합대 조합대 올리고 어 알았어 잠깐만 나 지금 거북이 고기 지금 너무 맛있어서 에? 어 진짜 저거 아유 개혁이 여기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저거 원숭이다니까 인간이 아니라 아니 원숭이도 먹지마 같은 팀이잖아 이거 제작대 올려보라고? 제작대 뭐 들어가는건 없어 그냥 등껍질만 들고 있을 뿐이야 뭔가 내가 봤을땐 그 크리프팅 재료가 아니라 뭐 오브젝트 재료인가 봐 일단 갈게 글로 아 근데 하하 라는 애 왜 넌친거 같은데요 아냐 저기 뭐야 그 사양이 좀 많이 안좋은가 보다 사양 안좋아가지고 저기하면은 어 아 솔직히 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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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긴 하다 제 부팅을 좀 오래 안해 HDD 쓰나봐요 그러니까 형 안되면 별풍으로 넌 400개만 쏘라 하자 아니 400개로 안돼 정신적 피보상비까지 해서 2000개는 쏴야지 왜냐면 내가 존나 스윗하게 잘해줬잖아 지금까지 야구지네 이렇게 잘해주세요 야 니네 고기 먹어야되잖아 예 테이블 선반대도 안만들고 뭐했냐 아 이거 위로 올라와요 위로 거긴 자는 곳이에요 위에다 다 해야돼 제가 봤을때 위에다가 해야돼 여기다 선반 어딨어 선반 안 만들었어 선반 여기있잖아 아 야 다리 치워 내가 안 이거 구워진거 맞나 다리 아이씨 정말 어어어 바로 먹어버리네 아니네 로우 다리네 아니 제가 알려드릴께요 캠프 한번 깔아봐요 굽는법도 내가 알려드릴께 어 캠프팡 한번 깔아봐요 여기다 알았어 막대기 들고 도네 응 막대기 들때도 아이 꾹 눌러서 들어요 퀵슬러에 들어가 있을꺼야 아마 그렇죠 하고 불붙이고 자 그런 다음에 불붙이고 자 우리 1을 꾹 눌러봐요 1을 꾹 누르면은 소지품을 열어서 구울 수 있게 나옵니다 아니다 나 이건 해봤어 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미 구웠었어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야 야 야 고기 야무지게 구웠다 얘들아 고기 고기 봐봐 오케이 아이씨 달 씨발 저만 먹을께요 저만 별미인데 이거 별미인데 아아 나 왜 먹어 씨발 아이씨 씨발 맛 어떠세요 맛있어 야 빨리 야 이거 빨리 먹어 고기 타기 전에 아니 지금 안꾸어졌어요 지금 이거 지금 쌩고기야 쌩고기 구워지면은 구워지면은 예 주황색깔 팩면돼요 봐봐요 야 먹어먹어먹어먹어 애들아 먹어먹어먹어 저는 먹어먹어먹어 거기서는 안됩니까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배달까지 해달라고? 이제 걸어먹기 여기다 이 꾹 누르면은 올릴수가 있어 아 다 된것만 여기다 올릴수 있으나 아니요 다 올릴수 있어요 이 꾹 누르면 올릴수 있어요 자 하나 쓱 두개 쓱 어때요 음 괜찮네 휴대식량팩도 조금 나눠줄게 나 아까 저기가서 휴대식량팩 야무지게 먹었거든 오 나이스입니다 이제 뭐 건물도 지어요 이제 바리게이트 지워야되나? 그리고 이제 바리게이트 짓는데 다들 이제 열심히 해야지 여기도 하면 되겠다 이쯤? 너무 넓게만 안지으면 돼요 좀 좁좁게 할라고요 너무 넓으면 촘촘하게 해야 돼 뭔 소리야 오? 뭔 소리인데 이거? 내 근처인데 아 어그로 끌리지마 어그로 끌리지마 됐어 됐어 어그로 끌리지마 아니 그 틀을 내가 짜줄라 그랬는데 이렇게 짓는다고 이렇게 넓게 짓는다고 자신있어서 진짜 하는거야 랄프야 이거? 자신있어서 진짜 하는거야 랄프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쭉쭉 가면 되죠 별로 안 넓어요 형 알았어 콩나무 갖고 왔습니다 야 이제 가로로 어떻게 갈까요? 세로는 한 이정도면 될거 같은데 응 알아서 가 이거 요까진 뭐 내가 굳이 고기 고기 어디있어요? 길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더 넓게 하긴 해야 돼요 집을 아 근데 고기 어디있습니까?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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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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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이가 이거 어디요? 어 나 왜 잠이 부족하지? 어 우리 다 잠 부족해 지금 오케이 아니 하하야 너 안들어오냐? 아 정말 좀 짜증나네 들어왔는데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좀 올려줘 랄프 니가 1분전에 들어왔어요 1분전에 아이고 미안하다 짜증내서 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나무 여기 위에 내가 동을 때려버렸네 어 미안 미안 미안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맨션 했었는데 그 바쁘신거 같아가지고 음 아냐아냐 그런거 없어 아 죄송해요 재부팅하는데 그 업데이트가 떠가지고 자동돼가지고 이거 옵션 다 낮춰놨어요 오케이 랄프가 어 내가 내가 초대하면 되지? 랄프가 랄프가 어 내가 초대하면 되지? 랄프가 켈빈 어디갔어요? 초대했어? 어 감사합니다 응 켈빈 어디갔는데 야 애들아 좀 자야될거 같애 어? 랄프가 좀 자시는게 나을거 같애 야 가자 사장님 들어오게 자 아침인데 자져요 근데? 근데 이거 지금 자면 밤에 깨는거 아니에요? 어쩔수 없지 자야돼 지금 나 지금 이상해 몸이 이상해 다들 들어와 자자 흠흠 돌 오지게 쌓아놓으니 씨 저장도 같이 할게요 응 저장은 이미 뭐 저장은 의미가 없어 저장은 깨어나는 곳이지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요 응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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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한명 한명 누구요 두 명 오케이 어 씨 X됐다 밤에 있는다 하니까 밤인데요 어쩔수 없어 이거 뭐 횃불 횃불 가지고 이래야지 뭐 어떡하냐 야 켈빈 일 열심히 하네 횃불 없냐 아니네 네 만들면 돼요 횃불야 횃불 근데 그거 필요해 그 헝겊 필요해 헝겊 아 그 천 천 나도 천이 없어서 후레쉬 없나 후레쉬 없지 손전등은 먹어야돼요 L 누르면 돼 L 아 라이터 어 자 제가 지금 천이 두 개 있거든요 아 네 개 있네 네 개 한 개씩 드릴게요 형부터 드릴게요 자 천 드렸어요 아 천 두 개씩 주네 이거 만들고 나머지 형이 주세요 나 이제 활 좀 만들어야겠다 흠흠 어 뭐야 아 뭔 시발 돌 도끼가 만들어져 수리도구가 왜 만들어져 이 시발 아니 활만 아이씨 짜증나 밧줄이 없으신데요 밧줄이 없으신데요 어 밧줄 없어 이제 수리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치 있는데 쓰는거지 망치 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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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집 부근에다가 그거 만들어 놓을게 그 저 불 잘 보일 수 있게 그게 내가 알기로는 음 하하야 들어왔어? 네 지금 넘기고 있어요 어 야 헝겊 있는 사람 있냐 아 아 아 헝겊 있는 사람 제가 천 드렸어요 천 있어? 형한테 두 개 줬어요 두 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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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살겠다 진짜 어우 힘들어 천 많이 구해야겠다 야 천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휴 뭘 일을 못하겠는데 너무 어 횃불이 다들 필요해 그래서 천이 필요한데 하루 더 잘까 그냥? 배고픈 양은? 배고픈 양은? 그 갑자기 하하님 들어와가지고 못잘걸요 이제 어 저 저 저분 일로 와야돼요 잘려면 어 저 저 저분 일로 와야돼요 잘려면 와 근데 저녁이네 형님 지금 아무도 못하니까 저는 따로 가갖고 타밍 좀 하고 가도 됩니까 어 그래 그래 예 맛있는거 들고 오겠습니다 어우 큰일이네 이거 형 물 먹어야돼요 감독아 어 알아 알아 어 하필이면 딱 아 참 헬빈이 계속 통나무 나르고 있을거에요 천이 내가 하나밖에 없어 지금 이거 낙사도 하나요 혹시? 예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많은데? 아 천이 없네 천 두개 들어가나봐 이거 만드는데 아 일단 자력으로 와봐 저기는 저 하은은 네네네 엄청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내밀트니까 어 보호핀 발견 와 졸라 어둡다 뭘 할 수가 없다 옵션으로 좀 어떻게 안되나? 렉 이퀄라이저 키면 되긴 합니다 엔비디아? 어 아냐 그 모니터 자체 아이 시청자들이 못 보는데 그러면 기본 설정에 감마 값을 올리세요 에 감마 설정 올리면 좀 보일거에요 그래도 근데 그거 키우면 좀 눈이 많이 아프실 텐데 감마 값? 감마 만땅을 올렸다 와 이렇게 해도 존나 안보인다 뭐야 큰일 났는데 이거 나 배고프니까 밥좀 먹을게요 어이씨 오이씨 뭐야 천 더 있는 사람 없니 혹시? 예 아 다들 천이 없구나 아 참고하기 왜 이렇게 빡세냐 나무만 캐느라 그래 우리 열심히 일했지 네 에프님 여기 반짝반짝거리는거 뭐에요 이거 응 여기 동굴 동굴 여기가 전기톱 나온델텐데 아직 키카드가 없어서 못가 전기톱? 전기톱도 있어? 키카드가 없어서 못가 네 키카드가 없어서 못가야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천 좀 먹고 갑시다 여기 시계랑 나올텐데 갑시다 갑시다 아니 니네만 가면은 그게 뭔 재미냐 메뽀 오세요 일로 아니 시발 아니 시발 횃불 같은거라도 뭐가 있어야 같이 다니고 와야지 이게 지금 너무 개인활동하면은 이게 뭔 게임 켜놓고 그냥 CCTV지 뭐야 방송 켜놓고 맞습니다 라이프님 방송 생각을 해야지 시발놈들아 오케이 그럼 동굴을 갑시다 저희 어떠세요 아니 동굴도 좋은데 일단 횃불이 필요하다니까 횃불을 형이 이상한데 썼어요 지금 아니 집을 집을 비춰야될까요 집을 아니 횃불을 만들려면은 저희가 파밍을 해갖고 그러니까 천을 가지고 와 천을 가지고 오라고 천을 천을 판밍할게요 어 천을 가지고 와 이거 천이 없네 아니 난 집 지킬라고 이거 만든거야 여러분들 저희도 지금 횃불을 만들려고 파밍 나온겁니다 아 물병 밖에 안되네 와 레더도 어둠속에서 좆지랄 그만하고 그냥 일로와 그이상 못가요 오키로키는 킥카드 없어서 아 여기도 파밍할게 조금 있는데 그래도 어 지금 집에 있어요 일단은 저 호호님 와서 자고 그 다음 출발을 해야돼 음 근데 이거 돈은 뭐 쓸데가 있는겁니까 혹시 이거 여기 저희만 있고 사람 또 있으나 야 해 뜬다 좀 있으면 기다려 좀만 기다려봐 새벽에 아니고 어 잠시만요 와 와 살겠다 와 살겠다 존나 빻잇의 충격성 아 앞으로 처음부터 구해가지고 횃불부터 만들라고 해야겠다 이게 저기 그 하하 있는데로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아 네 어 어 어 어 어 뭐 뭘 말이야 저거 하 흠 흠 흠 근데 형이 저까지 가는건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요 아니 근데 하하가 너무 멀리 있네 쟤 아 저기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거예요 저게 어 왜이리 뭐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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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시하고 달리면은 안맞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뛰십시오 그냥 어 아 네네네네네네 라이프님 여기 라이프님이 좋아하는 원숭이 있는데 또 고기가 또 먹어달라고 또 우는구나 여기 있습니다 네 들고오세요 들고오세요 아니면 그 팔다리 잘라가지고 들고오든 몸은 맛이 없거든 나 왔어 얘들아 예? 저희 다시 복구할건데 아이씨 야 알았어 그러면은 천들 구했어? 아 코트 형 따라오세요 형 저거 먹여드릴게요 저기 먹었던데 아니 근데 쟤 데려와야 될거 아니야 아니 기다리면 와요 안오니까 하는 말 아냐아 아 지금 오고있어요 앱 눌러봐요 오고있잖아요 존나게 느리잖아 아니 거기 다왔어요 지금 일로오세요 일로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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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둘다 이거 먹인다 보인다 일로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네 왔어요 왔어요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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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오세요 어 가자 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아니 방수포는 안필요합니까 방수포는 비 막는 용도일걸? 그거 임시가 저 만들 때 필요한거 텐트 칠 때 아아 가자 가자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가죽 얻으려면은 사슴을 잡아야되는데 사슴이 아닌가? 사슴 맞 사슴이 뭐야 한마리도 안보이네 라이프는 2인데 거의 다왔어 네 안오세요 저기 호수 호수과 한번 가봐야겠다 들어오고있어 아니 얘 저장은 해야될까 얘 얘 여기 들어가도 돼? 아 들어와 안주 괴물 안나와요 어 알았어 알았어 어차피 진정한 곳은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템만 먹고 나올거에요 야 너무 어두워 아니 밝아요 밝아요 들어오면 밝아요 어두운데 뭘 밝아 야 아따 켈빈 일 잘하네 들어오면 밝아요 여기 연구실이에요 연구실 어? 우와 3D 프린터로 물병 만들러갑시다 E 꾹 눌러야돼 E 아아 여기 템 다 먹어요 여기 벽에 있는거 싹딱 긁어먹어요 와 개 질다 야 야 덕투테이프랑 개맞네 개 쌈냐무지네 여기 통 통 안에도 통 안에도 먹고 여기 어 통 여기 쭉 가요 앞으로 L 누르면은 라이터 켜집니다 오오 이거 이거 3D 프린터로 물병 물병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요 3D 프린터? 잠깐만 잠깐만 예 만들어봐요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어 어 위에 하나 있네 하나 드시고 저희 것도 만들어야죠 마.. 어... 그만 건드리세요 그만 아예 없는데 랄프야 에? 물병이요? 물병 위쪽에 있을걸요? 윗라인에 아 왼쪽 밑에 있다 물병 어 어 나 못 만들었어 평행 우주책 밖에 없어 뭐지? 인쇄환 수지 뭐 이런거 밖에 없는데 어 그럼 다시 만들면 돼 오케이 오케이 만들게 다 나와봐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눌러놨어요 예 제가 눌러놨어요 아 이걸 채워줘야 되네 수지를 예 수지 채우고 그걸로 만들어 지금 수지가 지금 얼마인지 보이죠 밑에 음 950mm 많아요 많아요 이거 내 개인물통이야 한숨 잘까요? 여기서 잘 수 있어요 침대에 있어요 여기 오케이 인쇄환 물병 물병 만들었어 여기 잘 수도 있어 오케이 네 주주님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저 두명이 자야돼요 아 근데 굳이 어디서 잘 필요가 있나 싶은데 나는 이건 또 자면 밤 돼요 자면 안돼 어 그만 자 이거 들고 가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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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병 나오는데 이제 위에 놔줘 위에 하하야 저거 물병 만들어 3D 프린터로 만든다는걸 아직도 이해 못한거냐 너? 그정도로 바보는 아닐겁니다 아니 그 화면 아니 그 화면이 안나와가지고 썰매? 어 썰매는 못참는데 썰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썰매 탈 수 있어요? 썰매 만들면 천 개 있으니까 만들어봐야겠다 아니 그런거 만들지 말고 애들 물병부터 만들어주고 그러고나서 이제 물 조달해서 애들 물병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면 수지 200개인가 주거든요 그걸로 만들려고 하면 돼요 저 이거 타봅시다 만들어서 갖다주는게 맞지 않을까 무기를 못들걸요 아마 물병을 아 그래? 본인이 만들어야 돼 개인 물병은?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썰매 가지고 일단 집으로 가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나무 캐는거랑 이런것도 저기 썰매 형이 먹어요 형이 먹어요 해가지고 어 가자 굿대네 가자 다들 나와 템 다 파밍했거든 네 네 어 내 그래픽 지린다 어 문 나가지로 어 이 길게 눌러서 나가면 돼 어 이 길게 눌러서 나가면 돼 으흠흠 네 어 여기서 아이 누르고 네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딱 살펴볼 수 있어 네 너 나왔던 주변에서 E 눌러가지고 파밍했니? 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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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저기 그 세면백같이 생긴거 있어 네모나게 비닐로 어 그거 까가지고 도끼 들 수 있어? 네 어 이 새끼 야무지구만 이제 아이 꾹 누르는 것만 알려준대 아이를 꾹 누르면은 퀵슬롯이 열립니다 거기서 물건을 빠르게 꺼낼수있어 어깨.: 오오오오 구 opportunities 어 마우스 휠 버튼이 고장 났는데? 어 승리Corrdine 형 이거 수류탄 먹고 가요 수류탄 여기 수류탄있어요 아니 마우스 휠 버튼이 없다고? 아니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키를 바꾸면 되지. 아니 부상근님 감사합니다. 100개. 여기 템 먹어요. 수리 사. 아니 야 너 마우스 휠 버튼이 고장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딸깍딸깍 하는 게 안 돼요. 아 안 샀어. 키를 바꾸면 돼요. 키를 바꾸면 돼. 안 샀어? 3차 행동이네요. 네 바꿨어요. 마우스도 사줘? 아뇨아뇨아뇨아뇨. 가자. 장난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두드러 맞을 일 있나? 괜찮습니다. 이것도 식임종인 거예요? 아뇨아뇨아뇨. 이는 우리 도와주는 애니까 그냥 냅두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서. 집 지어놨거든? 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저장하고. Z 눌러갖고. 아 Z는 누를 필요 없어. 저장만 해 일단. 침대 있잖아 침대. 침대 보여 안 보여. 문을 어떻게 열어요? 아 그거 그냥 몸으로 뚫고 들어가면 돼. 라이프 형은 천이 없네. 다른 거 다 있었는데. 천은 뭐 어디서 싸우는지 몰라가지고. 그거 그 저기 애들. 식임종 있는데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천 자체를. 이렇게 개발할. 그 만들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 이거 횟불 없으면 우리 또 경신 돼. 그럼 파밍하러 갑시다. 그래. 그러자 차라리. 모여가지고. 그 주주. 아 저 주주래. 저 저. 아 너는 일로와봐봐. 어. 일로오고. 너는 저기 나무를 캐갖고. 네. 어. 여기 여기 꽉 채워놔. 여기. 여기. 어. 네. 어. 밑에 나무 들어봐. 여기 여기 나무 하나 있네. 일로와봐. 나무 들어봐. 통나무 들어봐. 들었지. 어. 여기다가 C 눌러서 얹어. 그렇지. 고렇게 하는 거야잉. 나무는 돌려 깎아서 하면 되고. 야 가자 애들아. 빨리 우리. 우리 빨리 가야돼. 천구하러 가야돼 애들아. 지금. 자야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뭘 몇번 자. 이 개새끼야. 저 거의. 1퍼 남았어요. 1, 2퍼. 난 보라색 떠서. 한 30분만 한 번씩 죽으실라 하네. 아니 우리. 우리 천을 구해야지. 우리가 밤에 활동을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죽어버려. 죽을거야 저. 아니 근데. 그게 맞아 차라리. 랄프야. 천구하러 가자. 예. 오키도키랑. 오키도키랑. 일단. 저기 저기. 집보는. 저기 경비병 한 명. 이제 구했으니까. 저기 하면 돼. 아니 저 이거. 뭐냐. 식인종 기지 탈면서. 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 식인종 기지에. 천이 있어. 그럼 오키도키 쪽으로 가자. 오키도키한테 붙어서. 천 하나씩 한 다음에. 우리 횃불만 만들면은. 우리 무적이야. 제 쪽 지원 좀. 가주십시오. 가고 있어요. 토끼 하나는. 토끼는. 다람쥐는 못 참지. 와. 도망 잘 다니네. 이 새끼. 어디 갔냐. 어. 뭐야. 아이씨. 가자 그냥. 아이. 고기 조그만거 하나. 처먹을라다가. 다람쥐는 한방인데요. 응. 다람쥐 한방 것인데. 날래네. 어. 받추먹었다. 여기. 여기도 기지 있는데요. 제 쪽에. 이거. 다. 털었던건가. 그리고. 저기. 그. 하하는. 그거 다 채워놓고 나서. 네. 그. 창을 하나 만들어봐. 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창이야. 어. 야야야야야. 저기 저기. 식임종이 있다. 잡자. 죽어이. 제 제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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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야야야.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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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기만하고. 고기는. 고기는 취하지마. 우리 식임종 아니야. 천있어요. 천. 내 앞에서 이제. 저기. 사람고기 처먹는 새끼들이 있으면. 바로 죽을줄 알아. 그놈을 먹어줄게 내가. 천 내가 먹어야겠다. 천있어? 천 몇개? 두개 먹었어요? 오케이. 하나만 줘. 개인 드랍이라 안줘도 돼요. 형도 그 위치가면 천 나와요. 형도 일로오면 돼요. 아. 알았어 알았어. 시체에 막. 묶여있네. 응. 살인은 되는데. 시기는 하지마. 여기 돈이랑 밧줄도 있어요. 밧줄도 먹고요. 어. 나는 밧줄 먹었는데. 천을 못 먹었어. 어. 개인들어야 돼. 개인들아. 천이 없는데? 천이 없는데? 근데 이게 바닥에 여기. 피부 주머니인데 이거? 여기 여기. 피부 주머니야? 걸려있어요. 여기 걸렸어요. 아니 걸려있네 여기 두개. 아 이게 천이야?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잡아 잡아 잡아. 바로 멀리 날렸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박스도 까야되 이런거. 이런거 까야되 이런거. 도끼로 짜게는거야? 네. 도끼로 짜게는거 몰랐어. 천 나왔다. 통조림이랑 천이랑.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렇게 파밍을 하는거군요. 어. 아 랄프가 진짜 오늘 도움 많이 되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들 횃불 좀 만들어. 뭐냐 이 새끼. 뭔데? 야 나 한대 쳐맞은거 같은데? 아니 여기 여기. 어 시발 뭐야. 아니 최옥만. 최옥만 왔어 여기. 야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어 살살 살살 살게. 불탄 어서 불탄. 도망셨어. 시발 이 새끼야. 뭔데 뭔데. 오 시발 뭐야 이 새끼야. 야.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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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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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내가 수류탄 깔게. 네. 수류탄. 여기. 레드 형 살릴게요 저거. 제대로 까봐. 제대로 까봐. 던졌어. 레드 형 죽을거 같은데? 나이스. 잡았어. 아 개새끼 뭐야 저새끼. 최옥만이 나오네. 최옥만이라고 하면 안되잖아. 랄프야. 어 저기 최옥만님처럼 덩치가 큰사람이 나왔네. 네. 어. 내가 한말 아니에요. 랄프가 한말이에요. 에헤헤 아니 덩치가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기는 못참죠 아 여.. 아 여기도 덩치 개 큰 애 있는데 야 일단 여기서 팝.. 여기서 크리스팅 하면 안되는거 같은데? 가만있어봐 나 활좀 만들자 아따마 씨발 활 만들기 개빡스네 아니 누가 이렇게 저기 신음소리를 자꾸 내가 아주 불안하게 만드냐 활 라이프가 지금 시체 쪼기고 있으니 오 안주어지네 드디어 활 만든다 아따마 어 뭐야 아니 아니 전이 아니라 덕테이프로 만드셔야죠 뭐하세요 지금 아 괜찮아 어차피 헤브로 만들었어야 돼 괜찮괜찮아 이거 창 만들려면 뭐 있어야되는데 덕테이프 없어? 네 그 테이프 모양이 없는거 같은데 아 그래? 어 아까 안주었구나 안주었구나 너 아 너 맞을래? 다시 시작할까요? 아냐 다시 할 필요 없어 아니 됐어 아 아 근데 덕기 그거 안주어자면 덕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덕테이프랑 이런것들 다 죽고 다녀야 되는데 말을 안듣네 어 그러게 왜 저희 할 때 발로란트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 누구세요? 어머어머머머 왜 밴달트 하셨어요? 죽었.. 죽었는데? 우와라즈요 오우 도라살 지르겠다 이거 이파리 이파리 갑옷이 펴놓는가 이거? 있으면 그래도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인면에 피부주머니라고 혹시 있지 않나요? 너 지금 죽어가지고 아 닌 말구요 아 네 예 야 랄프야 저거 돌모양이 아니 도라살 만들려면 저 저 호두같이 생긴게 저게 뭐지? 돌이 돌이 맞는데? 돌멩이 돌멩이 존만한거 올려 존만한거 존만한거 4개 아 돌멩이? 네 존만한거 4개 에이 씨 돌멩이 어딨어 돌멩이 어딨어 돌멩이 돌 위에 있네요 존만한거 형 인멘하네 돌멩이가 나한테 있다고? 이슬 존만한거 아 있어 돌 화살 좀 만들자 돌 바로 위에 있어 돌 바로 위에 저 화살 만들었습니다 오 이거 밧줄 맞네 오케이 만들었다 오케이 돌멩이 오케이 도라살 야무지다 몇 발이야 빵발? 빵발? 야 도라살이 빵발밖에 안만드 뭐..뭐지? 화살까지 만드신거에요? 도라살은 만들었는데 형이 많아서 그래 화살이 화살이 어디있냐면요 어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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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찍 상단인가 거기 있을걸요? 오케이 이파리를 뭐하겠구나 피부주머니는 뭐하는건데 바로 피부주머니 열수가 있네? 어 까요 그거 약간 박스같은거에요 박스 아 덕스테이 덕테이프랑 깃털이랑 동전도 나오네 야무지구만 네 얘가 지금 드랍한거에요 보스가 아 보스 잡아서? 네 고양이도 키울 수 있네 고양이 사료도 있는데? 아 그냥 먹는거에요 형이 먹으면 돼요 아 내가 만들어서 고양이 사료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돼? 네 야 권총늘도 나오네? 나중에 저렇게 해봐니까 어 뭐야 그거 언제 먹었어요 부품인데 총기 부품인데 어디서 먹었때라고 총기도 만들 수 있나보다 대박 나 쇠 쇠내도 만들 수 있나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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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그러면은 출발합시다 이제 그 횃불도 만들었겠다 어 샷건도 나온다고? 우리 저기 다들 장비들하고 재정비들하고 한숨잔 다음에 저녁에 저기 거기 갈거야 그 저기 그 동굴 들어갈거야 다들 네 동굴 제일 처음으로 가야되는 곳이 이제 저기 바닷가에 있는데 호흡기랑 테이저건 나오거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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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더팍 가만있어봐 저기 아 너는 어디까지 지금 했어 저 지금 나무 캐고 있어요 어 나무 오케이 물 채우고 물 먹는 법 알겠고 또 사냥도 이제 잠깐만 창 없다고 그랬지 네네 덕스 테이프 없어가지고 아 개 이 새끼야 알았어 나 저 저 창 창 하나 줄게 네 아니 뭐 그럴 때 뭐 했냐 RFC 망치는 어디에 쓰는건가요? 이거 수리망치 아닌가요? 수리망치인가요? 망치는 몰라요 아 죄송한데 요거 안할게요 예 오 기독기씨 너무 멀리갔거든요 나무 존나의 암흐지기 네 당신 거기서 임시 거창 만들어서 주무세요 고맙합니다 어 이제 다 채웠네 네 어 할당명 다 채웠네 일단 G 눌러서 내려놔 이렇게 내려놓고 활 하나 선사해줄게 아 저기 저 창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니와 니 창이다 어 다 뒤졌어 오케이 오케이 자 배고픔이랑 이런거 다 채우고 저기 수면 게이지랑 이런거 다 채우고 그러고 갈거야 돌 좀 짚어봐요 준비된 사람 있어? 준비 다 됐지 이제 네 식량 만들고 가야지 식량 좀 더 센 창은 없나? 이게 지금 최고인가 보다 뭐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창이 제일 좋아요 지금 시안폭탄 만들 수 있고 테크 갑옷도 만들 수 있네 테크 갑옷 만들려면 저거 뭔가 필요하네 저게 저게 뭐지 저게 테크 수지인데 저거 아까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갑옷을 만들 수 있다는건데 예 나한테 수지가 어 나 다 수지 수지 다 썼다 야 수지 좀 있어 랄프야? 수지는 있는데 저기 가서 마 3D 프린터로 인터 가서 만들어야 돼요 이따 만들자 그럼 오케이 알겠어 네 불 좀 지펴줘요 불 좀 어 내가 내가 불 지필게 어 불 불 있어 원래 창이 사라지나요? 어? 던지셨나요? 너 창 던졌냐? 뭐..뭘 아니 그 그게 아니잖아 남학대기 아니라 그니까 어디갔지? 아니 아이 꾹 누르지 말고 아이 한번만 눌러봐요 아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창은 그렇게 꺼내야 돼 아이 꾹 눌러서 하는게 아니야 그건 아니면은 위에 12시방에 가방을 누르고 창을 넣어놔요 거기다가 어 야 그리고 우리끼리 아군 아군 때리면 안돼 진짜 조준 잘해서 때려라잉? 우리끼리 막 오압 지절로 그 지랄하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 자야돼 다들 자 집으로 다들 와 오키도키 빨리 집으로 와 맞습니다 어 따야돼 랄프는 뭐해? 밥밥 오우 고기 무슨 고기야 이거? 여기 토끼고기입니다 토끼고기 밥 너는 뭐하고 와가지고 이제와가지고 밥 처먹을라 그러냐 이 새끼도 다 먹으면 수고하 여기 썩은 고기 먹어 맨 끝에 있는거 그렇지 그거먹어 그렇지 어어 나 집질난다 아 식중독 걸린거야? 고기 구워놓은 고기 너무 오래 저기하면 그렇게 되나보다 네 빨리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지쳤대 가자 저기 이제 물 아 맞다 수통에 물 채워야돼 맞아 나도 수통에 물을 채워야지 아 이 나도 한 근데 거기 가야될걸 깜빡한거 근데 물을 어떻게 채우노? 이거 수통을 들어야 돼요 아 이거 수통을 수통을 들고 이 하면 돼요 수통을 들고 이 하면 돼요 가죠 야 자자 이제 집으로 와 다들 집이 너무 좁다 야 랄프야 근데 그 기력이 딸린다 저 알통 모양은 뭐야 목마름 숱이 옆에 있는거 알통이 체력일걸요 체력이 내가 많이 떨어졌다는건가 자 이 버튼으로 저장 한번 하고 Z 길게 눌러가지고 다들 들어오세요 한숨 자고 저녁에 한명 한명 저녁에 이제 저기 출발할겁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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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으로 좀 들어가이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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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길게 오케이 한명만 더 아니 두명 더 했는데 약간 한명 뭐합니까 한명 안한 새끼 누구야 아 또 안으로 좀 들어가이소 아 따가워 시발 정말 저 아 집을 너무 좆같이 좁게만 아니 집을 누가 아니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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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밥부터 밥부터 먹어야 돼 지금 갑자기 또 밥 밥 밥 밥 어디있어요? 물 마셔야 돼 그 선반 위에 잠깐만 횃불 좀 비춰줄게 밥 없을걸요? 아 물 마실게요 횃불 나한테 지금 있으니까 내 쪽으로 와서 저기하면 되고 밥이 밥 여기 비상식량 하나 있네 하아 니 여기 와서 이거 먹어 빨리 어 네네네네 횃불 무제한이네 개사기 아닙니까 이거 횃불 무제한 같애 내가 가지고 먹을 거 먹고 출발하자 나도 비상식량 먹게 가자 알패 앞장서 앞장서 강건놈 가는게 맞겠다 따라갑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다들 네 알패 너무 빨라 개이들 좀 느리다 횃불 좀 하나 좀 안 들고 그래라 저 레더야 횃불 좀 들고 다니라 뭐하노 대륙 없을걸요? 아 이 새끼 천 만들어놓고 뭐했지 나무대기 두개에다가 천 하나면 돼 잠시만요 아 저 새끼도 참 답답하다 아니 그럼 천을 왜 먹은거야 그 나 짜증 안내고 싶은데 니가 자꾸 짜증나게 해 지금 보니까 어 아 그거 좋은 짜증입니다 계속 내세요 응 아따마 개이새끼들 횃불 안 만들고 뭐했어 이렇게 학습효과들이 없어서 어떡하냐 아까 저녁에 아무것도 못했던거 알잖아 한치 앞도 안보여가지고 에휴 갓나녀들 랩야 나 숨차 잠깐 숨차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얼음에는 야무지게 잡니다 다잇 어 오오오오 아 나 보근걸린거 같네 노랫소리 난다 가방이 안 까져 야 노랫소리 난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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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려 싸우자 싸우자 싸운다고? 나 눈으로 올라가다 나 눈으로 올라갔어 집에가 집에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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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런 런 런 이거 하다 잡다가 또 뒤지면 이거 또 컨텐츠 빠갈라 오늘 그래도 저기 그 동굴 구경을 시켜드려야지 시청자분들 맞습니다 땡 돌아가야겠다 거기다 마켓다 야 너무 멀다 랄프야 어 동굴 좀 멀어요 이거 여기 잠깐 쉬었다가 야 여기 잠깐 쉬었다가자 쉬었다가자 랄프야 아니 강 건너야돼서 왼쪽으로 가는게 널 알 것 같은데 왼쪽 강이잖아요 십자스가 아니 강 쩍 얇은 주기로 들어 넘어가면 되죠 형 당신 압통 쓰세요 가자 가자 이리로 오세요 아니 랄프 어디갔어 아아 따 이 개새끼 진짜 쉬었다 가자니까 뭐 이렇게 빨리 가 아니 형 혼자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애들이 뒤에 있잖아 아니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 그니까 니가 빨리 가니까 그게 문제잖아 형이 제일 느린데요 지금 뒤에 아무도 없고 형이 제일 뒤에 있구만요 아니 뭐여서 가자고 뭐여서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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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횃불로 한 방 때리면은 도망가요 불타면은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낙오되는 인원이 없게끔 나는 챙겨야된다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어? 이 보이스카우트 이 애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했을 때도 사람이 먼저다 어 사람이 먼저다 해야 되는데 지금 랄프는 미친놈이 바.. 뭐 왜 이렇게 졸라 빨리 뛰어 얘 점프 점프 어 바람이 먼저다 왜 안 올라가죠 이거 봐 봐봐 랄프가 좀 멈춰봐 아따마 진짜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됐어 됐어 누가 빨리 갑니다 너 너 너 너 뒤에 뒤처지는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 가야지 그냥 암만 보고 계속 뛰면 어떡해 폭주 기관차네 이봉주여 아니 제가 빨리 가야지 잘 따라오니까요 목적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아니 그니까 알았어 천천히 좀 쉴 땐 쉬고 그래 가야지 오케이 그럼 형이 제일 뒤로 오세요 어 여기 식인조 식인조 어 이런거 파밍 이런거 파밍을 좀 해 여기 이런거 도끼로 좀 깨주면 안될까요 이거 오케이 도끼로 좀 까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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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됐어 텐버거 텐버거 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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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어 통조림 빠어 통조림 빠어 저기 나 한 번 죽여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방 버그 걸렸어 안 열려 아 그거 나중에 지나면 괜찮아 통조림 못먹어 여기 천 천 천 천 두개 천 두개 체력이 안닿는데 지금 이거 안닿는데 지금 이거 안닿는데 바로 못참지 나 완전 개 이상한 벚꽃 뭐여 개 안죽어 됐다 됐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오케이 열렸다 개꿀 오케이 됐어 됐어 바로 먹어줄게 밧줄 여기 멀리서 치긴 저기 지켜보는데 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이쪽으로 오는데 야 밧줄 좋아야겠다 가자 가자 나이프 고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다와 다와 레더 뭐해 저 음식먹고 가는중이야 열려 열려 여기 음식먹는데 식인 좀 가 뒤처지면 안된다고 오 날이 밝고 있습니다잉 오 아침이 돼가고 있네 와 진짜 멀다 근데 여기 너무 멀리 가는거 아닙니까 그니까 여기부터 가야돼 안그러면 다음 동굴을 못가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나이스 화좀내지 마세요 물어본건데 왜이렇게 짜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짜증 존나네 저새끼 존나얼바나네 아니 왜저래 살인..이기기 식인종 식인종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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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판밍해야죠 식인종마을인데 어 싸우자고 그러면 싸우자고? 창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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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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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칼나새끼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다음 칼나새끼야 확인사살 안하고 뭐해 됐어 야 얼굴 한번 찔러야돼 안그러면 안그러면 마이스 가구레 마이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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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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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다 다 챙겨 템 다 먹어 다 먹어 휴대용 식량 개꿀 집라인줄 개꿀 집라인줄 다 먹어 다 먹어 여기 천 걸려있다 천 다 챙겨 다 챙겨 여기 시계 시계 다 챙겨 다 챙겨 다 털어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물 한번 채우고 피부주머니 챙겨 피부주머니 피부주머니 까면 그 안에서 동전이나 이런것도 나오거든 이게 나중에 10호의 재료가 되니까 다들 챙겨놔 야 다 오키도끼 어디가 야아 왜요 아이디 안갔는데 응 라이프 가자 오 약 나왔다 개꿀 밥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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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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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예 자 계속 이동합니다 아우 피쳐올수있는 알로에 귀쳐지는 인원은 눈치보지 말고 천천히 가달라고 얘기해주세요 피쳐올라면 진통제 먹어요 예 자 물먹을게요 알고에 있어야 돼 알로에 와따 와따 멀다 아 근데 진짜 멀다 맵 절반도 안 움직였어요 맵이 졸라 커요 여기 거의 다 오긴 했어 어? 여기 썰매 썰매 한번 타야겠는데 안되겠다 이거 강하고 가자 안되겠다 자 강에서 그 앞으로 죽일 W 누르면서 B 누르면은 탈 수 있어 이제 경사가 있어야 돼 경사가 있어야 돼 경사가 있어야 돼 여기 밑에서 안되겠다 간다 아 안되네 아 경사가 없다 너무 완만하다 알린다 빨라 어 경사가 없어서 안되겠다 뛰어 뛰어 거의 다 왔습니다이 오케이 확인 물 채워 물 수통에 다들 물 채웠지? 물 빠방하게 먹어라이 여기다 집 짓는게 베스트네 아 그랬네 평지네 여기 다시 지을까요? 아이 미친소리 하지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기 돌멩이도 있는거 보니까 여기서 딱 통나무가 걸리겠고 여기다가 불평불만 많이 하지 말고 야 여기 평지 괜찮네 여기 집 지었으면 진짜 지렸겠다 우이생 너희 한 세 명만 뽑아보고 저기 템 옮겨오라 하죠 아 잠깐 집만 지어주고 다시 쫓아 쫓아내 쫓아낸 사람들이 필요한거야? 저기 통나무 좀 몇개 갖고오고 으음 아니 근데 남자 시청자를 못 뽑겠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나마 거슬리진 않잖아 네 자 입고 대기하겠습니다 다시 게임하던 애들이라서 왼손엔 라이터 오른손엔 창 들어주세요 네 어 들었어요 들었어요 응 들고 기다리세요 들고 대장이 안 왔잖아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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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살 거 같은데 그러시면 아니 떨어지면 낙살 거 같아 네 체력이 없어요 그 진통제 먹어요 진통제 에너지바를 먹어야되나? 에너지바 하나 때려야겠다 아트라스 하나 넣어놨어 아네 넣어놨어 어어 야 야무지다 아트라스 하나 먹으니까 그 저기 잠자는 수치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초콜릿이라 그런가봐 오우 야무지네 올라간대 올라간대 야 아트라스 하나 때려라 야 이거 야무지다 아트라스가 이미 시경했습니다 어 에너지바 그러면 개새끼야 이런게 있으면은 아니 니가 빨리 알려주고 그랬어야지 왜 내가 알려줄게 만들어 싸가 좀 지키야 사실 현웅은 몰랐습니다 훈제역으로 만들어드려요? 어 맞네 잠이 그냥 가자 고고 자 외부는 라이터 오른손이 창입니다 이거 부수고 가야되요 내가 아까섯게 어 내가 아까섯게 아니 길 아세요? 길 알아 오케이 갑시다 예전에 가봤어 응 여기 아템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구에 이거 다 먹고 가야되요 야 이거 한명이 횃불 들자 안되겠다 야 저기 전투력 제일 약한 애가 횃불 들어 총알 여기 템 먹고 가야 템 먹고 전가요? 공기탱크 있구요 오우 아이템 좋네 그래 그래 야 하하야 니가 횃불 들어 니가 발로란트는 할 줄 알지 뭐 여기서 니가 창지를 하겠냐 뭘 하겠냐 그니까요 응 그 횃불 아 횃불 없어? 네 너 천 없냐? 아 천 있어요 잠시만요 그래 천으로 만들어 나무대기 두개 넣고 해서 만들면 돼 오른쪽 마우스가 저기야 그 넣는거야 아 네 어 야 다들 대기 대기 예 대기 아이템 빼먹은거 뭔지 한 번씩 다 확인하세요 응 한 번씩 다 훑어봐야돼 만들었어? 그리고 L로 붙이면 돼 야 이게 빠르네 얘 은근히 저기 게임 할 줄 안다 오우 좋아좋아 가자 가자 템 다 먹었어요? 템 다 먹었어? 템 다 챙겼어? 하하야? 아래 있는거 볼게요 어 다 챙겨 싹 다 챙겨 탄약도 있네요 탄약 혹시 안먹어 탄약 있어? 탄약 먹었어요 네 탄약이 있어요 이쪽에 어 내가 먹었나봐 잘 훑어봐야돼 두개골 챙기세요 어 두개골도 챙겨야돼 해골도 네 챙겼어요 야 그냥 우리 다같이 횃불 들고 다니자 이게 맞다 굳이 뭐 창 들고 다닐 필요가 있나? 나왔을 때 그때 하면 되지 이 척 안 넣었어 그러면은 퀵슬롯을 횃불이랑 창으로 등록하게 자 다들 I를 누르십시오 오케이 I 눌렀어 I 누르고 12시 방향에 있는 배낭을 꺼냅니다 우클릭 어 그런 다음에 에 아 돌 꺼내고 횃불에 횃불 추가 창 추가 횃불 추가 창 추가 횃불 추가 창 추가 주무기는 횃불이랑 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횃불이 없기 때문에 예 없는 사람은 도끼를 하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왑하면 살 수 있습니다 I를 꾹 누르면은 이제 횃불이랑 창이랑 스왑이 된다 가자 얘들아 네 라이프 레츠고 어 쟤가 왜 선두인가요? 아 그냥 가 횃불 들고 가 횃불 들고 아 횃불 횃불 횃불로 싸우는게 더 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횃불이 나은거 같애 그러니까 박쥐 나왔어 여기 뭐 있는데 뭐여 뭐여 아이씨 아이씨 뭐해 아니 타고장이 있길래 이 새끼야 횃불되니까 더 안보인다 나는 저도요 자 전방에 물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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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체가 하나 있습니다 탈거 있었나? 아이템 딱히 없구요 오케이 확인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노가 걸려있어요 위에 노 자 전방에 식인종 식인종 물먹는 중 물먹는 중 후려쳐 후려쳐 한대씩 때리고 빠져 한대씩 때리고 쳐맞지말고 굳이 식인종 두 개 더 어어 잠깐만 잠깐만 입벌리는 괴물 입벌리는 괴물 입벌리는 괴물 입벌리는 괴물 입벌리는 괴물 두마리 오오 씨발 뭐야이거 뭐야 뭐야이거 한마리 죽였어 한마리 죽였어 아니 저저저저 한대 치고 빠져 한대 치고 빠져 한대씩 창으로 다 고래 안돼 창들고 다 고래야겠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잡았다 잡았다 아니 뭐야 칼질합니다 이거 아 완전 인간진애네 이거 겁나 징그렇게 생겼네 내장 뽑았어요 기괴한 갑옷 얻었다 기괴한 갑옷 얻어야다 썰어가지고 네네 낄 수 있습니다 이거 인벤 열어서 오른쪽 밑에 있거든요 입으세요 다 나와봐 나도 기괴한 갑옷인지 뭔지 먹어보자 하하야 나와 어 잠시만요 어 어디 나왔어 나왔어 어 어딨어 어떻게 먹어 진짜 칼로 썰어 놔주고 자 여기 뼈다귀 많습니다 이쪽에 오시면은 자 여기 계속 대기하고 있을게 아니 안 나오는데 칼로 썰어었어요 칼로 썰어야 되는데 창호장염이 안 떠나요 여기 아니 안 떠 여기 여기서 횃불 들 수 있지 않나 가만있어봐 아니 나는 안 들어왔어 템이 아니 그거 어차피 또 나올테니까 또 죽이면 그때 먹으세요 아이 왜 나는 뼈 좀 드시고 여기 뼈 많아요 뭐야 뼈 왜케 많아 여기 인벤을 꽉 채우세요 이거 불고기도 있어요 아이씨 나도 갑옷 먹고싶은데 아 이거 벗을 수 있어요? 벗어드릴까요? 아 갑옷 줄 수 있어? 나도 갑옷 줘봐 갑옷 한번 입어보자 이거 뼈갑옷 만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자 길이 두 갠데 자 일단 오른쪽부터 갈게요 랄프님 이거 갑옷 벗는거 어떻게 해야되요? 벗는거는 다 다른 옷 입으면 되요 오른쪽 밑에 벗어드릴게요 벗어들 못줍니다 어 식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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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식인종 있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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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새끼가 대가리 새끼야 아니 아니 됐어 됐어 난 나중에 그냥 뼈가 벗게 구장이 새끼야 구장 구장 대가리 새끼야 대가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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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칼로 칼로 남뒀다 어 나 뜬다 어 뭘 먹어? 어 기기한 갑옷 오케이 나도 먹었다 이거를 끼라고? 네 끼면은 손에 장착되거든요 갑옷이 안뜨네 왼쪽 그 오른쪽에 인맨 열고 오른쪽 밑에 있어 오른쪽 밑에 5시에 아 오른쪽 밑에 5시까지 쭉 내려야돼 5시까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어? 기기한까봐 네 그 손에 어 입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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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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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따라오세요 그쪽에는 잠수복이 있는 곳이고 저희는 일단 테이저건부터 얻으러 가겠습니다 자 테이저건 먹으러 가자 얘들아 레츠고 이쪽입니다 전천히 갈게요 난리게 안 쓸게요 난리게 안 쓸게요 오고 계세요? 응 가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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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어 갈게요 응 고 전방이 음침한 소리 자 필시 이제 식인종 나옵니다 이제 나왔다 잡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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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야 앞으로 와서 때리지마 그냥 딱 둥그럽게 둘러서 잡아 창들어 창들어 창들고 그렇지 컷컷 컷컷 침 뱉으면 죽은거야 침 뱉으면 죽은거야 존나 징겹네 갈무리에 갈무리 야무지 그만 기기한 갑옷은 하나밖에 못 입는거야 어 또 있네 또 있네 예 하나만 있으면 돼 머리를 때려 머리 그렇지 첫 컷 그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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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에 지체매너로 나가지 이건 하셨어요 왜 야 라디오 꺼 라디오 꺼 부숴 부숴 이거 라디오 뽀개 오케이 전자기기 먹어 아 이렇게 때리면 되는구나 예 아니 그리고 니네 휘두르면 자꾸 한대씩 때리는데 그거 은근히 데미지 많이 들어오거든 그니까 휘두르는 무기 쓰지 말고 창들어 창 차라리 어 라이프야 너무 앞서간다 아기괴물 아기괴물 라이프야 너무 앞서간다 아기괴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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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괴물 아기야? 두마리 더 두마리 더 여기 갔나 어 너무 산이네 남은다 산 어휴 어휴 가자 어우 너무 어둡다 게임이 진짜 짜증날 정도로 어둡다 아니 후라 후라씨 없나 후라씨? 시체 시체 뒤에 테이저건 박혀있습니다 드시고 테이저건 먹었다 얘들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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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 보드카병 보드카병 보드카로 저거 만들 수 있어 화염병 만들 수 있어 화염병 밑에 있는거 먹고 화염병 보드카병 먹어 하나밖에 못 먹는거나요? 어 하나하나 어어어 누가 누가 테이저건사 시바 어떤새끼야 저 아닙니다 어 저인가봐요 어휴 미안해 템 창으로 바꿔 다시 템 창으로 바꿔 자 따라오세요 이제 밖고 갑니다 이제 오케이 나가자 잠수목 먹으러 가야되 이제 아까 옆에 옆길을 지금 하나 제끼고 왔죠 그걸로 가야됩니다 오케이 흠흠 아 재밌네 힘이 많이 떨어졌네 어 뒤랑 왼쪽에서 나도 힘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일단은 우리 여기 이거 이제 그 하고 가서 집에 저장하고 또 그러고 오늘 방송할거고 내가 모이라고 하면은 모여 알았지 예 어 내가 방송할때 방송할때 여기 템을 놓치고 갔었네 여기 총알이랑 전기총력탄안이랑 수류탄 와 와 나 피 없었는데 잘했다 눈썰미 개좋았다 랄프야 여기 뭐지 와우 바로 풀피되네 아니 여기 왼쪽길은 처음 보는데 내가 오 여기 조명탄 조명탄 여기 조명탄 두개 아이스 나이스 그 조명탄? 요까지 요까지 들어와야 돼 요까지 요까지 들어와서 여기 잠깐 서서 여기 잠깐 서서 재정비좀 조명탄 많을수록 좋거든 조명탄 먹고 가해 하나 뿌려놓을게 조명탄이 안보여 여기 바닥에 있어 바닥에 여기 오케오케오케 조명탄 뿌려놓을게 이거는 조명탄은 뭐하는거야? 그냥 바닥에 이렇게 떨거롭고 가는거 아 그런용도지 그냥 이거에요 이거 이거 그냥 들고 당기는거 이거에요 이거 오오 개오지는데 나도 해볼래 네 오옥클릭하면 돼요 오옥클릭 적들 유도시키는거 아닐까요 네 오옥클릭하면 딱 불붙이고 좌클릭하면 던져요 어 가자 어 근데 이거 들고가면 앞이 좀 뿌였네 거의 시비아르킹 안보여 씨발 던져 그냥 네 안보여 아 존나 안보인다 이거 개같다 씨발 아이 게임이 뭐이렇게 어두워 맞지 존나 어둡지 않냐 이거 조금 짜증나일정도로 어둡은데 오키도키 혼자 어디갔노 후라시같은거 나중에 나올라나 후라시 나오면 좋을텐데 맞죠 손전등 나와요 아 손전등 진짜 너무 절실하다 진짜 아니 오키도키 어딨는데 튕긴거 아니에요 오키도키 뭐해 여기 여기 머리 있어요 두개분 야 오키도키 뭐하냐고 인마 저런적 비영신새끼 맞나 저거 가자 얘들아 랄프 앞장서 그냥 버려버려 이쪽에 이쪽 어 이거 이 뭐있어요 여기 상요장형하는거 어 해골이잖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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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야 가자 랄프야 가자 이거 제가 횃불들까요 앞에서 안보이긴 해 나도 횃불들었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다왔어 물소리 나잖아 여기 식인종 많이 나올거에요 여기 식인종 많이 나올거에요 어? 식인종 왜 나와 나오죠 여기 식인종 보스급 나오나? 보스는 안나오고 앉아서오세요 자 조심 전방에 물이 있거든요 물에 상어 있어요 상어 보이죠 저기 희미하게 어디? 물 들어가면 물 들어가면 뒤져요 물에 상어 있어요 가까이 갔어 보세요 야 이거 밧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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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제가 딱 저 따라오세요 밑에도 힘있어요 상어 나 좀 구경해보면 안돼? 어? 해도 돼요 여기 어딨어? 안보여 여기 술병있고 상어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있잖아 여기 상어 앞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앞에 어? 우아 우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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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12시만에 12시만에 아이 손 뜯어먹었어 아이 씨X 어떤 새끼야 이거 아아 누가 회 어디 어디 없잖아 저까지 갔어 이리로 이리로 와 여기에 잠수복 있어요 잠수복 먹고 그 다음에 상어 볼게요 네 자 여기 먹어요 이거 천이랑 여기 다 템 먹고 여기 밥이랑 그리고 여기 잠수복까지 먹어요 여기 잠수복 잠수복 보이죠 여기? 어 잠수복 챙겼어 잠수복 드시고 템 다 먹어요 근처에 있는거 싹 다 먹어요 술병이랑 보드카병이랑 자양강장제랑 이런것들 싹 다 먹어서 상어 여기있다 상어 여기있다 여기 나 안보여 잠깐만 있어봐 상어 나와봐 나 상어 구경좀 해보자 어딨어 어디 어딨어 어디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없잖아 아 횃불은 꺼여 꺼야 보인다니까 여기 켜놔요 그거를 아니 너무 어두운데 왜 난 하고 라이터 라이터 켜요 라이터 맞아 보이잖아 여기 횃불 끄라니까요 제 앞에 제 앞에 여기있잖아 상어 여기 오른쪽 오른쪽 바로 밑에 밑에 바로 밑에 왼쪽 어 상어 있어 상어 있어요 야 잡어 어떡해 어떡해 상어 있어 장어 잡어 잡어 잡자 상어 오기 맛있겠구만 온다 물로 물로 나가면 빠르긴 해요 어 야 거의다 잡았어 거의다 잡았어 거의다 잡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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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어디간다 상어 상어 없어졌는데 아 간다 갔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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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 밑으로 들어가는 야 조용탄 하나 갈겨봐 저기 갈게요 어 안 보인다 존나 안 보인다 이 새끼 다시 온다잉 물로 던져야 되나 여기 던져야겠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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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상어 잡고 가자 우리 활을 좀 쏴요 활을 아 그렇게 그러면 조명탄 좀 제대로 좀 해줘 봐봐 어? 밑으로 빠졌는데 조명탄이 어? 조명탄 잘 보이잖아 오케오케오케 야 쫌쫌쫌쫌쫌 아 너무 안 보이는데 상어 좀 비춰줄 사람 없어? 상어 이거 상어 이거 네 저 왔어요 뭐하고 왔냐 에? 아 잠깐 배달 배달 받고 왔어 에이씨 템 먹어 템 상어 가운데 있다 여기 와 안 보이는데 반대편에 있어 저거 잠수복 야 여기 누가 들어가서 좀 저기 잡아줘 잡아오면 안되냐? 바다로 들어갔거든 오겠죠 오늘? 어 그럼 유인 좀 보자 지금 많아 지금 많아 코트 형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형 앞에 있어요 폐가 폐 자 쏜다 하나 아 시발 아 뭐 어디갔어 여기 여기 빠세이 오케이 오케이 반응 있다 반응 있다 빠세이 뒤드라 Stitch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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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반응 올다 안 돼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이젠 올라와 올라와 ノ 야lah 죽어 죽어 죽อ 죽었어 죽었어 어 죽어 죽나? 도망간다 아 상어 죽었다 내가 지금 살렸어 지금 나 그러게 화살이 없어 지금 상어 갈무리 할게 갈무리에 상어 갈무리에 어? 갈머리가 안돼 아 어디있어? 이거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잠수해서 잠수북 타고 이리 따라와요 어어 오케오케 랍프 따라가자 상어 죽기만 할 뿐이지 뭐 없네 개쉐끼 이거 아 뭐 없네 아씨 개맛 없네 산소가 아까우니까 빨리 일로 오세요 다 오케이 오케이 옥시즌 아까워 빨리와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와 버리고 갈게요 그냥 두명 아 두명 버릴게 두명 버릴게 두명 버릴게 혹시 안돼 안돼요 산소가 금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동굴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 왔던 길 안돌아가도 되고 야 지렸다 상어를 잡았네 아 근데 상어한테 뭐 좀 샥스팅이나 뭐 이런것 좀 없나 시발 뭐 그 저희 그 집 앞에 있는 상어 잡으면 권총 먹을 수 있어 와 돌아살 4발 싸가지고 잡았는데 시발 뭐 족도 안주네 그 돌아살 제가 먹었어요 뽑아가지고 오 나이스 나이스 몇개 먹었어? 나 4개 4발쌌거든 4개 먹었어요 4개 나이스 나이스 자 위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오우 쉣 올라가자 다들 야 동굴 하나 클리어 했습니다 야 이거 혼자는 죽어도 못하겠다 혼자선 절대 못해 나 화살 좀 줘 랄프야 이거 잠수복 인벤 열어서 벗는게 좋아요 잠수복도 5시 방향 끝에 있습니다 해제하시구요 5시 방향 가방에 넣어놓을게요 화살 해제 화살이 5시 있네 그게 기본 옷입니다 분용새끼지 야 우리 집가서 다들 보드카 한장씩 때리자 도라살 넣어놨어요 보드카 먹는게 아니고 화염병 만드는겁니다 이새끼 뛰어왔노 이까지 흐흐흫 흐흫 흐흫 도라살 안 돌았어 랄프야 넣어놨어요 아들 받은 때 뭐 어 됐다 나 이거 왜 해제가 안대로 가자 리언거 알다 오늘다 nosso 어어어 고생했다 그래도 이종도면 우리 우리가 되게 훌륭하다 그쵸 잠수복을 먹으면 이제 뭘 먹을 수 있냐 로프총을 먹을 수 있거든요 와아 집라인건 게야무지네 일단 저장야 Chamium mond방 inch 예 아 쌈배한테 갈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밖에 몇 도야? 나 바이크 타고 밥 먹어야겠다 맵을 안보고 있어 영하 4도라고 너 어디서 왔는데 저 경기.. 경기도요 경기도? 그경도 아닌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헤뜨고 지금 그랬는데 존나 좀 약간 위치방인가 보네 포천이나 이쪽인가 보네 그정도? 안산 버전인데 안산? 안산이면.. 안산이면 벌려 저기 아닌데 아 저기네 바닷가 쪽으로 간다면 더 빠르겠다 인식선을 쭉 달려가지고 해안가 긁으면서 갈려고 최단거리로 갑니다 이 누르면서 가세요 베리같은 것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리베리 스토브레리 레저야 네 안되겠다 고기 만들어야겠다 진짜 베리베리 스토브레리는 좀 아니지 않냐 고기 좀 먹고 갑시다 저희 순채육 한번 만들어야 겠다 맛있거든요 그거 물고기 생으로 씹어 먹어야겠다 흐흐흐흫 물고기 생으로 씹어 먹을거야? 어후 존나 맛있는데 불을 피워가지고 새끼야 구워먹어야지 물고기 그 저기 저거 노로바이러스 걸릴라 그러냐 여긴 청정구역이라 그런거 없습니다 야 이대로 쭉 가면 돼 그냥? 예 그 살짝 왼쪽으로 꺾으면 됩니다 오케이 너무 이쪽이 아닌데 일로 가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꺾어야 돼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좀 둘 중에 한 명만 길라잡이 제대로 해봐 좀 더 뒤에 있어요 오키도키를 따라옵네 야 근데 식인종 중에 더 센 새끼 없냐? 있지 않을까요? 더 없게 됐걸요? 있어요 팔다리 4개 달린 놈도 있고 아 진짜? 와우 팔족보행한 놈도 있어요 팔족보행? 인간 지네 인간 지네 지네 아니야 지네 존나 징그럽겠다 씨 아니 근데 하 너는 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 안 눌러지는데 그거 그대로 마우스 계속 쓰고 있냐?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어서요 아 가운데 버튼 안 누르나? FPS 게임할때는 그런거 안 눌러? 그 어 핀같은거 찍을때 필요하긴 한데 그 옆에 뭐지? 뭐라 그러지? 엄지 버튼?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해놨어요 힐 억 다운만 잘되면 되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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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래 힐은 너 에이펙스도 하냐? 아니요 저 에펙은 한번도 안해봤어요 에펙 재밌는데 에펙 말고 레시.. 어 여기 식인종 마을인데 파밍 어떠십니까 여기 바로 옆에 맨쪽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가자 가면서 자 바로 옆쪽 예 초라갑니다 여기 싹쓰라 싹쓰라 왜 묶어 있나 이 새끼는? 이새끼 시옥 때리면 풀려요 은 바로 이거 온승이야 어 오 나이스 지졌다 한벙꺼 누구야 이거 뭐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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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du 피부주머니, 피부주머니 이거 왜 없는거에요? 어 누구세요? 원숭이너머리 원숭이너머리 뭐야 이거 원숭이새끼 와 이거 뭐야 왜이렇게 희귀해 와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주주님 엉덩이에 뭐야 뭐 그 엉덩이었나봐 그 파밍이 파밍이 이거 박스 다 부술게요 박스에 템 나옵니다 아 템 맛있다 야 활 개오진다 얘들아 아 이게 밧줄 맛집인데 밧줄이 너무 많아서 못먹네 이제 예 못먹어요 이제 텐트 안에도 템 나옵니다 방수프같은것들 다 드세요 아 젓갈을 담가놨네 젓갈도 있어? 이건 젓갈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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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기에 있는거 이거 젓갈이잖아요 이거 어 너 많이 먹어라 멀소리가 나는데 이건 못먹네 가자 이제 일어났다 뭐야 왜 일어나 어디야 이거 막네 리스폰 아니야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 갑시다 집가자 얘들아 코인같은거 너 챙기세요 안챙긴거 없어 이제 집에 가야돼 얘들아 여기서 더있으면 새진다잉 나왔네 나왔는데 오키도키는 혼자 가시는데 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아 네네 밧줄 다들 야무지게 다 챙겨놔야돼 네네 밧줄 쓸일마나 나중에 근데 그래픽 진짜 개쩐다 근데 그래픽 진짜 개쩐다 와 근데 여자가 레인보우 식사 처음 보네 레인보우 식사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우와 사슴이다 이거 이거 야무줄거 같은데 꺼죽 나와있어 잡으며 어 저 잡 잡 앉아있는 사슴 있긴 한데 그거 스피어로 던져서 패드샷 가기업 창으로요? 어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누르면 잡을 수 있어 그 어떤 분이 거기서 뛰어들여가지고 도망갔네요 아 배고프단다 배먹밥 먹어야겠다 저 열심히 열매 주웠는데 이거 드릴까요? 아니 나 비상신량 많아 가자 아 똥마라 빨리 집가자 아 똥마라 빨리 집가자 아 씨발 똥은 진짜 못 참겠네 어 똥 못 참겠네 블루베리도 나중에 구우면은 조금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씨앗이 있는거 보니까 심을수도 있나보네요 와 농사 가능? 개야무지네 버섯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랄프가 서버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 안되는거지 랄프가 서버장이라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한 모든게 제 게임에 저장이 되는거에요 오케이 어차피 뭐 이거는 핑 찍는게 없네 아니 근데 나 건물 안들어가봐서 한번 가보긴 해야돼 나중에 아 개인수통? 네 3D 프린트 곳곳에 있습니다 예 도키도키 얼마나 우리 더 가야돼? 여기 강만 건너면 돼 네 가다보면 통조림 하나있다 이거 못참지 이건 못참아 박스 깨요 박스 깨 예 성경이 있네 성경? 성경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 되어있는거? 야 오큐독키 좀 천천히 가 예 어차피 저 맵 도착하면 돼 아 때렸니? 야 자동 달리기 없냐 아 존나 세번째 손가락 개아프네 동꼽 동꼽 아 동꼽 동전 존나 옛날에 하던 방식이잖아 그러면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그니까 오키도키 지금 빨리 가서 저장하고 배달음식 처먹으려고 지금 존나 빨리 뛰고 있잖아 지금 존나 흘리고 있네 지금 존나 흘리고 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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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습니다 뭐 시켰는데 햄버거요 햄버거 못참지 먹으면 한 손컨 한 한 손컨 가능하지 않나 어 어 마우스나 이제 발로 이렇게 해놓고 저기 오른쪽에 바닷가에 부표보이죠? 저기에 권총나와요 권총 가는길에 상어가 많아 지금 어디로 가는거에요? 아냐아냐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저장하고 와야지 어 라이프씨 저거 뭐지? 동그라미 표시되어있는거 거기에요 건물? 예 저 부표 예? 예 그 빛나는데 예 거기가 그거에요 연구실 슬리프로프 나중에 제가 서버를 열어드려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홈평등해서 체력형으로 오케이 저장 저장 저장하자 내 마음속에 저장 아우씨 발 아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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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오우 재밌었다 여러분들 이거 시청자분들 반응 괜찮으면 계속 할게요 페이자가를 한번만 싸우면 안됩니까? 아 한마디 안 쓰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빠 이거 말고 그 해리포터 그건 안하세요? 그거 싱글게임이라서 지금 최근에 나온게 이거라서 이거 한거지 어제, 어제 나온거 같은데 이거 포레스트 엊그제 깨닫어 응 엊그제 깨닫어 어후 해리포터 어후 그거 봤어? 영화요? 아니 그 게임하는거 아 게임 스토리? 아뇨 아뇨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스토리 게임은 저랑 안맞아서 음 그래? 네 그럼 니가 여기와서 좀 같이 플레이하자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더빙 같이 해주시면은 양지구요 응 자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은 저 바이크 방송을 바로 이어서 갈게요 지금 날씨 좀 볼게요 인천날씨 좀 슥 보고 아 니네 이제 디콘 꺼 들어가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어 와씨 날씨 미쳤는데 여러분들 뭔데? 5.9도는 좀 아닌데. 뭐야? 왜 이러지? 날씨 왜 이래? 10시부터 0도네. 아 개의 반대. 10시부터 0도면 좀 힘든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뭐하노? 저 랄프야. 디코 예전 미친놈이 하나 있네. 어디야? 뭐라 뭐지? 저 새끼 뭐라는 거냐? 랄프야, 나 똥 쌌는데 어제 먹은 부추랑 콩나물 대가리 그대로 나왔어. 영빈아, 나 불알 가려워. 불알 긁어줘. 나 잠지... 나 똥꼬주름 긁어줘. 영빈아, 나 똥딱딱하고 휴지 뚫려서 손톱 사이를 부어주고 들어갔어. 영빈아, 네가 들고 있는 그 작살로 내 똥꼬주름 긁어줘. 아니, 이거 똥맥들이잖아요. 바로 본 새끼야. 진짜 미친놈이네. 또랑이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미친놈이네, 이거. 똥꼬주름을 긁어달라고 하네. 미친놈이네. 왜 저런 새끼가 있냐. 아 진짜... 게임 채널 하나 만들어서 분리 시키든지 해야겠다, 이거. 성재합 창단하는 애들이랑 다 같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채널 지금 몇 명 수용되어 있지? 한 4천명 될걸요? 4천명? 미쳤네. 8천명 있어? 미쳤다. 애들 많네. 오늘 어디를 갈까? 일단 그 녹화를 좀 중지를 해주세요. 녹화 끌게? 네, 녹화를 껐다가 다시 켜던 거 해주세요. 아니,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 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